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고 책상 서랍에 보관해둔 글들을 쭉 훑어보고 벽에 걸린 그림들에 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았다 말린 꽃 한 송이, 못다 쓴 편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다 그는 영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본다 여행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의자가 역마차라고 상상한다 42일이 지난 뒤 그는 더없이 익숙한 방안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된다 밀리엔과 오르바르 레프그렌이 함께 쓴 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문장을, 문학을, 그리고 또 예술을 넘어 하나의 세계를 탄생시키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작품은 손미 시인의 시집 양파 공동체 중에서 다른 떨어진 자격이 있다 입니다 다른 떨어진 자격이 있다 손미 막차가 끊겼다 갈 곳이 없었다 낯선 도시를 걷다가 육교에 올랐다 달이 난간에 앉아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깊은 낭떠러지를 꺼냈다 긴 빵이구나 달은 고개를 저었다 손을 뻗어 스르르 미끄러지는 달을 껴놨다 내 속에서 반으로 갈라졌다가 뱅뱅 돌다 부서졌다가 다시 고이는 달 잠시 서로의 뱃속에서 따뜻했다 긴 빵을 씹으니 달의 뱃속으로 빵이 떨어진다 이 기슭에서 누군가 매일 기어오르고 있다 손톱을 내장에 박으며 위로 점점 위로 오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어올라야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밤이 끝나자 달이 난간 밖으로 뚝 떨어졌다 그래 달은 떨어질 자격이 있다 환해지는 육교에서 멀리 달아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긴 빵을 짊어지고 가는 달 부서진 곳을 봉합하고 간다 나를 밀어붙여 달을 밀었다 그러므로 달은 떨어질 자격이 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힙합이라는 음악이자 문화태도 삶의 방식의 본질을 알리고 그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의 이 문장의 프로듀서인 김경주인 제가 나와서 마지막 이해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특별해요 힙합의 호모포비아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힙합에 대한 여러 본질이나 고유의 멋 그리고 오해나 편견 같은 것을 주제마다 얘기해왔는데 오늘은 호모포비아라고 하죠 동성애에 대한 어떤 힙합의 거부감이나 혹은 폄하 이런 성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이 힙합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호모포비아는 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어떤 코드로서도 굉장히 많이 재해석이 되고 있고 역사 이래 많은 의미들을 낳고 있는데요 이 힙합 안에서는 독특한 어떤 지점들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힙합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사례를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가장 유명한 래퍼인 에미넴을 들 수가 있는데 에미넴이 올해 새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 그 앨범에 랩갓이라는 한마디로 랩신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에서 좀 문제가 된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미넴이 너는 게이니까 게이 꼬마야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서 이 동성애자들의 반발을 샀는데 이 가사를 보고서 에미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고 직접적으로 비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쾌감을 가진 배틀 랩이라는 것을 할 때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게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절대 게이를 직접 비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이러한 사실 이러한 에미넴의 그 오해에 대한 반박을 사실 저는 크게 설득력 있게 듣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아무리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문학적인 메타포라고 할지라도 이 어떤 기표와 기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기표와 기 오랜만에 듣나요 네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상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이미 동성애자를 상징으로 썼다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함의가 이미 내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비판의 소질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래퍼들의 어떤 유행어 같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노 호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 호모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무슨 랩을 하면 그 끝에 습관적으로 노 호모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 가사는 아닌데 이 설마 혹시 동성애자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노 호모라는 거 이제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랩 가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난 방금 뭐 남자인 친구 녀석과 뭐 5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 라는 가사가 있으면 그냥 뭐 정말 우정이 깊어서 깊게 통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사를 뱉은 다음에 그 뒤에 노 호모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신은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기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걸 뭐 그냥 좀 오해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노 호모라는 표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그 이면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이나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자를 오해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배어있는 것이죠 자신이 동성애자로 오해받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배어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이것들을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많이 조사를 해봐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흑인 힙합의 주로 이루는 흑인 남성의 반동성애 정서가 그들의 전통적인 남성성에 기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상처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그 노예 역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노예 역사 속에서 이 백인에게 학대받고 뭐 자신의 여성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뭐 할아버지 아버지 형 동생이 이 백인들에게 뭐 맞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켜봐오면서 남성성이 굉장히 뭐 거세되어왔던 거죠 타이에 의해서 그래서 역사를 거치면서 이 흑인 남성들은 일종의 콤플렉스의 극복의 측면에서 조금 더 더 강한 평균보다 더 강한 진정한 남자가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남성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흑인 남성에게 남자 동성애자들은 일종의 자신들의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흑인 남성은 그 치욕의 노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남자답고 강해져야 되는데 일단 동성애자들은 여성스럽고 약하고 혹은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것 그리고 여성과 다를 바 없다고 자기들이 보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단순히 꼴보기 싫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불안과 위협을 야기하는 대상이 되어왔다고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해보면 400년이 넘기 지속된 어떤 노예 역사 속에서 어떤 흑인 남성들의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표현인데 현재의 동성애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유약함이랄지 또 섬세해 보이는 부분들이 여성성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힙합의 동성애 반대 정서를 인구와 연계하는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좁지만 인구 밀대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네덜란드의 그런 동성애를 가장 빨리 합법화시킨 그 제도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인구를 좀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국에서의 흑인 인구가 지금은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정도인데 민족적인 인종적인 관점에서 보면 흑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인구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약간의 어떤 종족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산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고 참고할 만한 이유 정도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 흥미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종의 양을 퍼뜨리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건 조금 보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그보다 사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모두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겠죠 네 종교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조사단체에서 2007년에 조사했는데 미국 흑인 사회는 종교를 믿는 비율이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 기도 횟수 종교가 삶을 좌우하는 정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다른 인종들을 훨씬 상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를 여러 가지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미국 흑인 사회에 종교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흑인 전통교회 예배를 보면 미국 백인 사회의 예배와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드리는 그런 고요한 예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간 박수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흑인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고통의 역사 속에서 신앙만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어떤 현실 도피일 수도 있고요 현실 극복의 차원에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양상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미국 흑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개신교인 것이고요 개신교의 교리는 바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환경에서 흑인들이 자라나고 학습당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어떤 신학관 속에서의 어떤 동성애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조금 금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흑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의 뿌리로 보았을 때는 그 소울이 사실은 기독교 정신과 다 했기 때문에 그 호모포비아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어떤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흑인들이 어떤 신앙에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랄지 어떤 기도하는 장면들 같은 거 보면 좀 굉장히 더 전실해 보이고 그들의 어떤 서름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가오게 깊이 공감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백인 어떤 사회보다는 또 흑인 사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은 삶과 종교가 천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주 좀 공감 있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은 힙합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아프게 받아들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힙합하면 저항 그리고 진보적인 그리고 흑인은 소수니까 굉장히 다른 면에서도 다른 사안에서도 깨어있고 열려있고 진보적이겠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일부분은 맞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맥락에서 볼 때 상당히 흑인 사회가 보수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흑인의 여성을 향한 반정서는 비판을 골고루 받고 있는데 힙합에 그런데 반동성애 정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옹호하고 무긴되는 경향이 강한 게 왜냐하면 흑인 사회의 큰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목사들이 반동성애를 굳이 말리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목적인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쁜 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힙합의 반동성애 정서가 굉장히 좀 많이 옅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흑인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반동성애 정서를 타파해야 된다는 노래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그래미 시상식에 굉장히 많은 후보에 올라있는 그 맥클모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래퍼가 올해 발표한 노래가 Same Lo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딱 제모만 보면 와닿을 수 있겠는데 동성애든 이성애든 다 그냥 같은 사랑일 뿐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고요 제가 이 가사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을 조금 읽어드리면 내가 게이였으면 힙합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겠지 요즘 유튜브 댓글을 읽어본 적 있니? 야 그거 게이 같아 매일마다 나오는 말이지 우린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너무도 무감각해졌네 우리의 문화가 억압에서 나온 것인데 하지만 우린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 서로를 게이라 부르면서 게시판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증오에 뿌리받고 있는 단어 하지만 우리의 장르는 아직도 그걸 무시하지 게이는 소수 약자와 비슷한 뜻이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힙합의 어떤 정확한 모순을 정확히 짚은 건데요 원래 자신들이 소수자로서 억압받고 그런 면에서 저항을 하면서 탄생한 문화인데 오히려 다른 면에서 소수자들을 지금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아이러니가 여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있으면서도 상상이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게 미국의 흑인 절대다수가 개신교를 못해 신앙으로 삼고 자랐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제약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막인한 미국 흑인에 대해서 이 힙합이라는 음악이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힙합으로 대변 되어지는 그리고 흑인 음악으로 대변 되어지는 어떤 음악은 굉장히 또 그 인류애랄지 어떤 저항으로 뱉는 것 속에는 편견을 무시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이 깔려 있는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인류애적인 휴머니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호모포배가 또 담겨 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스템이나 어떤 이덜리기 속에서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것도 사실 흥미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역설적인 부분 같네요 그렇죠. 제가 힙합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걸 옹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반동성애 정서도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근거와 맥랑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차별은 안 좋은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야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흑인으로 태어나서 슬람가에서 자라서 랩을 배고 래퍼가 됐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의 어떤 흑인 역사가 가지고 어떤 그런 저항감이랄지 어떤 좌절 속에서 아무튼 오늘 호모포비아 동성애 혐오에 대한 어떤 힙합 안에서의 어떤 것들이 다양한 편견과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 역사성을 근거로 또 해석해보고 또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흑인 음악으로 대변되어지는 랩이랄지 어떤 라임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서적으로 닿아있고 또 인류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접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어떤 네. 동성 호모포비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전혀 아니죠. 저는 동성애에 대해 굉장히 열려있고요.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이런 힙합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어떤 나쁜 점을 발견했을 때 사실 사람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합리화인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좋아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옳은 것과 매력적인 것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야겠죠. 아무래도 우리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또 힙합 음악을 가려지는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대중들로 알고 많이 벗겨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씬에서.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자료 공부를 하거나 찾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선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는 말을 고르는 방식이랄지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힐 때 보통 어떤 식의 어떤 지혜를 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제 자체가 상당히 그런 고민과 지적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의 혐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굉장히 강력하고 조금 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모포비아라는 영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반동성의 정서 혹은 동성의 폄하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지만 좀 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위화감 이랄지 정보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도보다는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전달 방식을 고민하신다. 네. 역시나 철저하십니다. 네. 그리고 사실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또 나중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올해 봉현 씨가 흑형 이야기로 청취자들과 해왔던 김봉현 흑형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꼭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셨죠 아 예. 조금 방송에서는 완전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네. 굉장히 좀 디테일을 많이 보완해서 이제 뭐 곧 책으로 출간을 한 예정입니다. 각 주제는 동일한 겁니까 뭐 방송에서 다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더 많이 첨가하고 보완해서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밀도 있는 이야기들을 또 읽어보면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출간이 언제죠 뭐 빠르면 한 2월 아니면 봄에는 그래도 그럼 내년 여름봅니다 저는 네. 내년 봄에는 꼭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정리해서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또 우리 김봉현 흑형 이야기의 마지막 코너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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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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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제가 근 1년 동안 했던 코너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그런 요점들 그리고 못다한 얘기들을 좀 부충해서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일종의 김봉현 흑형 이야기의 연말 결산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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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김봉현 씨가 흑인 문화에 대한 랩과 흑인 음악과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죠. 네. 그것들을 연말에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되는 신인 특집입니다. 문장의 소리가 주목한 젊은 작가들, 이번에는 시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2013년 시인수첩 신인상을 공동수상한 배수연 시인 그리고 오성인 시인 자리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그 배수연 시인이 지금 이제 목소리를 들은 여성 시인이시고 또 오성인 시인이 한 번 목소리 한 번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순 오성인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오성인 시인이 이름만 듣고 아 여자 시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덩치가 좋은 신체 건강한 남자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둘 다 올해 등단하신 따끈따끈한 신인이시잖아요. 네. 등단 직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되게 바빠졌어요. 네. 그게 청탁이 많이 와서 바빠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고 나서 대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직장하고 대학원을 같이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문학 일도 하면서 또 즐겁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수연 시인은 이제 세 가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시인이면서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시고 또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하시면서 학생 신분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학생이면서 교사. 아 그러네요. 학생이면서 교사이면서 또 시인.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아무튼 앞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고요. 오성윤 시인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일단 시인이기 전에 먼저 대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학교 생활에 전념을 했고 그렇게 바쁘게 다녔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예창작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장일을 했었는데 동아리를 이끈다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무슨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걸로 좀 고충이 좀 많았고요. 그냥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울 EBS 방송국에서 구성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또 그 공교롭게 그 프로그램에 제 소설이 연재되는데 그때 만났어요. 그런데 딱 만났는데 작가님께서 저 오성윤 시인입니다라고 해서 더 반가워서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 초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혹시 아 이게 시구나 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받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시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이제 국어선생님의 권유로 시를 써갔어요. 그때 국어선생님이 시를 한 50편 정도? 50 많게는 한 60편, 70편 그 정도를 써서 갖고 오랬는데 뭐 시를 이제 잘 쓴다고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이제 재미삼아서 썼는데 그게 이제 본인 시를 50편을요? 네. 그게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다지 뭐 시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거기서 이제 재미가 붙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시하고 인연이 이제 오늘 이 멘트가 느낌이 뭐냐면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됐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자꾸 나가라고 하셔서 미용실 원장님 덕분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미용실 이름 한번 언급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느 중학교 어느 선생님이셨습니까? 제가 광주에서 좀 초중고 생활을 다 했어요. 대학생활은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 했는데 그때 광주 쪽에 중학교에서 국어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이름 생각 안 나시는 거죠? 네. 여기서 그냥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 뭐 다 밝히면 또 시가 재미가 없으니까 역시 일상생활도 시적인 언어로 포장하시네요. 배수연 씨는 어떻게? 지금 본인 대답 안 했는데 다음 질문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원래 교사분들이 리액션이 강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일수록 더 강하고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시가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때는 대학 시절에 신현님 시인의 시집을 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봤던 그런 시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전화된 시? 그러니까 경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신현님 시인의 침대를 타고 달렸어 그리고 세기말 블루스? 이런 거 읽었을 때는 정말로 저 제 근처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가까이 느껴지고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가깝게 느껴지고 그때가 이제 가장 시를 저한테 의미가 있게 시가 다가온 순간이었군요. 그렇죠. 그럼 혹시 두 분 다 그 이후에 물론 배수연 시인은 그 시를 읽으면서 나도 시를 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 이후라든지 아니면 그때라든지 본격적으로 나도 시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학부 시절에 그림을 배우면서 철학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배수연 그림으로 된 철학 동화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가면 책을 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인이 되면 좀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시라고 생각을 해서 했죠. 근데 시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동화, 글, 그림 전부 다 본인으로 하고 싶다가 이제 시가 자신을 더 강하게 끌어당긴 그런 문학 장르가 된 거네요. 오성인 시인은 그러면 어떤 계기로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를 처음 쓰게 된 것은 중학교 때지만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 때는 대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대학 때 이미 전공을 문학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네. 그거 공문학과로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딱 뭔가 문학을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와서 이제 군대 다녀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시끄러웠어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그거를 이제 군대 안에서 보다가 아,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뭔가 나도 어떤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근데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각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다가 아, 그래 계속 시를 쓰자. 실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이제 시도 쓰고 이제 백일장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와서 잠깐 시들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시도 안 쓰고 그냥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그랬었는데 군대도 철이 들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군대에 계셨을 때가 몇 년도쯤인가요?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를 했으니까요. 네. 그때 뭐 사회적 이슈가 많았는가 보죠? 네. 그랬었죠. 네. 결국은 또 동화를 쓰고 싶은 마음이 시를 이끌고 또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또 시로 이끌고 결국은 같은 이제 시인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혹시 등단 전의 삶과 등단 후의 삶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철학 공부를 미루고 있다가 계속 시작하게 된 게 등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등단을 해서 저한테 주는 상처럼 미루던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공부를 자신에게 상으로 줬다고요? 그렇죠. 역시요. 배신 포스부터 남다르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저는 삶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냥 달라지보다는 좀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달라지려고 지금 되게 저는 겉으로는 밝은 채 하는데 속은 되게 좀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좀 쓰라린 부분도 많고 지금. 네. 네. 변화하고 있지 않나. 오성인 시인이 제가 몇 번 안 봤지만 볼 때마다 항상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해주고 그런데 또 이게 속에 상처가 있다는 이런 게 이게 전형적인 나쁜 오빠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약간 80년대 작업용 멘트 같은 그런 건데 이런 걸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오성인 시인에 대해서 점차 더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샘솟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질문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부끄럽기도 한데 또 안 드리자니 못하고 그래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나 시집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고 그 시인 혹은 그 시집에 어떤 점이 본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요. 사실 이걸 제가 여기 문장에서 작가님께 온 거 받고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이 질문도 좀 아빠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좋은가. 그런 질문만큼 되게 어렵고 곤란한 질문인데 굳이 이제 대답을 하자면은 기분이나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는 있는 시집도 다르고 그리에 따라서 시인과 선생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꽃잠은 손택수 선생님이나 뭐 이제 이근화 선생님이나 또 이제 강성은 선생님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가 시집. 또 지향하는 뜻이 이제 비슷한 분. 뭐 송경동 선생님? 네. 송경동 선생님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강 선생님 첫 시집 내셨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읽고 있고 되게 다양하게 두루 있는 편입니다.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아, 그러네요. 어떤 시인이 어떤 시로 등단했는 등단작도 다 알고 있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시를 굉장히 많이 읽으신 것 같네요. 네. 많이 읽고 그러긴 하는데 거기에 어떤 제가 뭐 그걸 자세하게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심만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그 성향이 좀 실천적인 시인, 행동하는 시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행동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읽으면은 그런 게 막 샘솟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 어제 또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서 또 오성희 시인이 혼자 청아를 다섯 병 드셨다고. 네. 주장 굉장히 세시네요. 아니, 원래는 뭐 소주를 원래 좋아하는데. 원래는 술을 전혀 못 했어요. 대학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술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그렇게 상당했는데.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세상에 대한 상처가 주량을 늘게 했다는 겁니다. 뭐 세상이든 뭐 개인적인 상처든 그런 상처들이 막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맛을 알게 됐다. 이것까지 나쁜 오빠의 멘트. 점점 불량신이 위시로. 알겠습니다. 그럼 배수연 시인한테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단에도 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교사로서의 일상과 시인으로서의 일상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생활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구분 없이 하나로 이렇게 합치시켜서 생활하시는 편인가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교사로서의 삶은 학교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갑갑함을 많이 느끼고 제가 이제 4년 차인데 첫 해에 남고에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삶은 교사인 배수연과 그 나머지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때는 시인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분리되지 않고 그렇게 저희 모습이었는데 어디에 가서든 그때 제 별명이 양아치였어요. 학생들이 양아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통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성인 시인, 나쁜 남자, 배수연 시인, 양아치.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로 정식 발령이 나서 담임교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 많이 힘든 점을 그래서 권위를 세우는 것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점점 시를 쓰고 창작을 하는 저의 성향이 학교에서 뭔가 표준적인 것을 제시하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제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봐 결계를 쳐놨어요. 네. 결계를 쳐놓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교사와 좋은 창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일단 지금은 분리시켜놓고 보고 있어요. 네. 또 마찬가지로 오성인 시인은 얼마 전부터 EBS 라디오 연재소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작가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작가라는 직업과 시인이라는 직업의 삶을 분리시켜서 하시는지 아니면 합치시켜서 생활하시는지. 네. 물론 저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같이 하나로 놓으면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방송작가랑 시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른 그런 부류잖아요. 분야가 다르고. 그런데 그래서 각기 그런 쓰이는 언어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송언어 같은 경우는 대중을 향하고 있어서 그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언어를 제 마음대로 쓰질 못하죠. 그 위에서 주문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런데 시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자유롭기 위해서 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작가는 그냥 시를 쓰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고 밥벌이 수단이고. 직업이다. 네. 그렇죠. 직업이고. 시는 이제 확실히 제 본 길이죠. 저의 생 그 자체죠. 시는.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데. 나쁜 남자 갑자기. 진짜 갑자기 반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의미를 두고. 오수연 시인이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배수연. 배수연 씨. 정신이 오겼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라서 이런 큰 실수를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배수연 시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면 작품 어조가 매우 경쾌하면서도 또 힘있게 느껴져요. 이런 어조는 어쩌면 어찌 보면 배수연 시인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이 질문 받고 또 웃으시기도 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스스로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저 되게 유학한 사람이라는 자책을 해요. 뭔가 감정이 대립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중재하려고 하거나 제 의견을 그냥 숨기고 묻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백분토론 같은 것도 잘 못 봐요. 아 백분토론도요? 아니 왜 이렇게 토론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정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불편해서 못 보겠고 동물농장을 집에서 잘 보는데 꼭 되게 슬픈 코너가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정말 못 보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눈 감고 기 맞고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아 가족들한테요? 그러니까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문체에서는 좀 이렇게 단정 짓는 문체 스타일이 실제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되게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굉장히 샤방샤방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대화 말고 대화창에서 하는 대화는 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화들도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는 강한 편이에요. 글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교사로서의 삶과 시인의 삶 그리고 학생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실생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그 다음 시적 자아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네요. 실생활에서는 좀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여린 면이 있지만 시적 자아가 표출하는 문체는 좀 담대하고 강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들은 대로. 깨달았어요. 그냥 자라진 밥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입니다. 훈훈한 게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역시 천재 사연자. 오성인 씨. 오성인 씨의 시는 아주 날카로운 관찰이 엿보이던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끈질긴 관찰에서부터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혹시 시를 처음 떠올릴 때 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뭐 화려한 건 뭐 그런 과정이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TV나 영화나 음악을 듣다가 불현듯 아 이거다 하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저한테 떠오르는 그런 영감에 대해서 짧으면 5일 정도 길면 한 보름 정도 해서 그 그런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거를 어느 순간 집중해서 딱 써내는 편이에요. 그럼 한 번에 쫙 몰아서 쓰시는 편이네요. 네. 그렇죠. 딱 몰아쓰고 이야기도 그동안 막 어떻게 꾸밀지 구상 같은 것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주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 시는 좀 되게 길어요. 네. 이야기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서사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시는 주로 청탁 바꾸고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미리 써두시는 편인가요? 미리 써두는 것도 있고요. 써둔 것을 이제 지금 초기라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신인 때는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미리 써두는 게 많겠죠. 배수연 씨는 미리 써두시는 편인가요? 네. 아 역시. 음. 아 부지런하시네요. 그렇게 청탁이 자주 오지 않아서요? 근데 이제 지금 써놓은 게 나중에 청탁받고 다 소화시키고 나면 그때는 이래저래 바빠서 청탁받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번은 청탁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 술에 좀 취한 상태였어요. 아 술에 취해서 청탁 전화 받으신 거예요? 술에 취해서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실컵했습니다. 아 어쩌다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 그 뭐 술에 취했다고 해서 청탁을 거절하거나 안 받아야 될 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제가 술에 취하면은 좀 대답을 좀 거기에 이상하게 할까 봐 그게 좀 긴장돼서. 좀 실수를 할까 봐? 그러게요. 어제도 또 청아 다섯 병 드셨다 그리고 소주도 즐겨 드시고 술이 세신 분이시라. 역시 앞으로도 이 술과 관련된 시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배수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시를 보면은 정단장에 먹는 그런 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아 먹방 주인 거? 네. 먹시. 먹시죠. 먹시. 먹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 읽으면 술 생각나고 소설 읽으면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그런 것도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식욕을 자극하는구나. 네. 오성희 시인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별말씀. 이게 덕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등단하시고 나서 청탁도 받고 이제 드디어 또 마감도 겪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겪은 마감보다 훨씬 더 수많은 마감을 겪게 되실 텐데 당연히 그런 순간도 올 거예요. 시가 잘 써지지 않는 순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편인지요. 시가 잘 안 써지는 순간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답 같은 것도 미리 마련해 두신 편인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는 마감 때문에 마음고생 그런 걸 전혀 안 해봤어요. 그냥 되게 습작할 때처럼 습작일 때처럼 이제 그냥 쓰고 그냥 되게 저는 첫 마감인데도 그냥 기분이 뭐 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좀 편하게 마감을 되게 넘긴 편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미리 나중을 생각하면 좀 미리미리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가 안 써진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럴 때 일부러라도 제가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울하면 시가 잘 써지는 편인가. 제가 기복이 되게 심해요. 한창 되게 밝을 때는 밝은데 되게 우울할 때는 엄청 우울해요. 그게 주기적으로 막 찾아와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린듯이 약간 약간 약한 감기에 걸린듯이 좀 우울한 편이긴 해요. 어제도 좀 어제 좀 많이 우울했거든요. 근데 옹성윤 씨 우울한데 오늘 굉장히 많이 웃으셨거든요. 이거 기쁘시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우울하게 하고 예를 들면 방에 불 다 꺼놓고 이제 계속 이제 여가수들 제가 가수는 별로 아는 가수들은 별로 없는데요. 그냥 그런 좀 발라드풍 그런 거 계속 틀어놓고 있다 보면 딱 울 것 같은 기분이 딱 와요. 울기 전에 기분. 그런 기분 딱 잡아놓고 집중해서 쓰는 거죠. 혹시 뭐 시인으로서 주저되거나 두렵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아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일단 시인인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시인으로서 시가 안 써진다면 되게 두려운 거겠죠. 두렵기보다는 슬픈 일이겠죠. 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제가 혹시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제가 시가 중단될까 봐. 그런 거 늘 있긴 있는데 계속 써나가야죠. 역시 옹성윤 씨는 시가 나의 생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처럼. 애인이죠. 생이죠. 어쩌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안 되라고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못해 솔로인가 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오성윤 시인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꼭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연 씨는 어떠셨나요? 시가 잘 써지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고민도 하시는 편인가요? 아직 그런 고민은 안 해봤고요. 그냥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많이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 시인으로서 두려운 거나 주저하는 것 그런 것도 있나요? 청탁이 끊어질까 봐? 아니 그냥 그다지 두려워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시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소설가도 그렇고 누구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계속 꾸준한 활동하시면서 좋은 작품 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가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작별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 또 청취자분들을 또 만나 뵐 겁니다.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됐네요. 2013년 문장의 소리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